자레드레토 괴명신이야? 자레드레토가 수어사이드 스쿼드 조커잖아 어? 뭐야? 시슴 두마리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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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떡 치고 있어 떡떡 대박 절찬.. 절찬 섹스 중이야? NTR했어 둘 다.. 둘 다 천국 보내줬어 뭐하시냐고 사장 사장 어? 어? 대박 세미한테 뚝 까먹고 있어 살려달래 어떻게 살려달래 면수를 살려 으하핰핰핰 저 새끼 도망가는데? 세미새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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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개살피야 한새끼 한새끼 체력 40 남았고 한새끼는 사망이야 아이 다운되있어 살렸네 잘렸네 아 이 시바새끼들 따라오라고 그랬으면 왜 안 따라오냐 뭐야 우리 아까 파이슨 뺏었던 새끼 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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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 같은데 다른 짱 갠가 저 이 시바 잡았으면은 세미오토가 두 갠데 아.. 그거 아냐 한 대 맞췄다 오른쪽 눈 갬.. 집에 있는 파이슨 들고 오던가 지금 우리랑 계속 대치중인데 이 새끼 도망갈 생각도 없어 뭐 이런거 아.. 어.. 어.. 어떻다고 이쪽으로 넘걸려고 하는데? 뭐야? 다 됐지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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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다 다운 집에서 무기 들고 오면 이 새끼지 여기 강 건너오면은 우리가 뚝 펼 수 있을거 같은데 느낌이 코트 타고 넘어올거야 너도 죽었어? 어.. 탄.. 탄다고? 갖고갔냐? 파이슨 갖고갔냐? 어.. 내가.. 온대 온대 둘 다? 둘 다 타면 얘기해 아.. 바로 오네 다 이렇게 오네 다 건너왔을 때 쏘지 아.. 다 건너왔어 지금 나도 간다 나이스 다운 인파 다운 나이스 나이스 무팅이래 무탱루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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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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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집 바로 옆을거야 저 새끼들 새끼들 나이스 맞는데 안죽어? 어디서 샐리 내가 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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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하나 봐봐. 쓰미 하나 봐봐. 아 먹었지? 저거서? 어. 이거 4시채인가? 진짜 개병실들이 있네.